서울은 제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. 역동적이고 행기가 넘쳐나고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예요. 올림픽주 경기장은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선수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이 스타디움에 이렇게 와 있으니까 올림피언으로서 이곳을 거쳐간 선수들의 꿈과 정신, 기운이 느껴져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.